아까 보니까 서방이 균형 감각이 좋던데. 아우 난 이따. 자. 자. 오! 아아! 이거 균형 감각 테스트 한번 해볼까? 내가 어디서 본 게 있어? 뭔데 어떤 건데? 난 잘 자신. 균형은 내가 자신 있지. 진짜? 그럼. 머리 위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30초 이내에 안고 서고를 반복하는 균형 감각 테스트인데요. 하체 힘이 관건이겠네요. 아이 이게 안 되는데. 제작진도 실패한 테스트. 과연 결과는? 일로 오십시오. 변마다 안 만들어갑니까? 자. 줄을 서시오. 아. 줄 뒤에? 아니. 화장실 가려고. 휴지를 들어서. 이게 균형 감각을 잡는 건데 이걸 머리에 일단 얹어. 앉아. 해보셔. 그대로 앉아. 아니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 엄청나게 오랫동안 있습니다. 앉아야지. 아예 앉아? 그럼 이렇게 앉아. 좋아.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 일어나면 되죠. 어? 100번은 하고 있다, 100번. 다리와 균형 감각이거든. 100번은 하고 있어. 어? 농사 지은 보람이 있습니다. 농사 근력이. 앉았다 일어났다 했더니 하체 근육은. 단련이 됐던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형님, 형님 포즈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체 근육이. 도움돼. 찬들합니다. 도움돼. 좋습니다. 하체가 좀 튼튼해야 나이 들수록. 그래, 근육을 잘 지키는 게 그게 곧 건강과 연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나 저나 그렇게 근육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기상캐스터